안녕하세요 자나칸입니다. 저희 제품을 찾고싶은것의 하나입니다. 오늘만 봅니다. 바로 지오메카, 캡티나이노, 신제품, 트라우수스, 스테고탱크 왕창왕창 파는곳이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짜잔 짠 짠 짠 일단은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바로바로 자 비스라디언의 미니락포르 메오칸, 미니나스온, 미니카이마, 라우트로닷, 산따라이온, 스카이호크 여기있다. 신제품. 티라노투스네요. 캡티나이노, 티라우투스. 티라노투스에서 워리어모드 변신하고 솔리드모드로 변신한대요 우와 이럴수가. 이건 봐줘야돼. 우와 멋있는 티라녹사로스요. 워리어모드, 솔리드모드, 워리어모드, 다이노모드. 자 이렇게 다이노모드에서 워리어모드 변신하면요 손에다가 꼬리에 있는 꼬리같은데 자 창을 지어줄 수 있어요 우와 멋있다. 전세를 끼워 놨다. 캡티나이노 오 솔리드모드, 다이노모드, 워리어모드로 멋있게 변신할 수 있는 티라우투스였어요. 자 이번에는 스테고탱크 스테고탱크는 제 생각엔 스테고탱크가 더 멋있게 생긴거 같아요 자 여기 스테고사로스가 이렇게 솔리드모드랑 워리어모드로 변신하는데요 우와 이게 더 멋있는거 같아요. 그죠? 저기 솔리드모드, 다이노모드